기자수처비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난번에 황야에 나선 군소 후보들 다 소개를 못해드렸기 때문에 마저 소개를 해드린다면 11번까지 했었죠. 12번까지. 12번이 이경희 후보. 28살에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기도 하셨고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4번이나 출마하셨습니다. 한 번도 당선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비운동권 후보로 계속 나간 것 같고요. 내세운 구호는 정치정의 통일이 답이다. 특히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감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해버리자. 이런 것이 공약이 눈에 띄고 경찰을 지방자치경찰로 해서 각 지방마다 따로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눈에 띄는 거고요. 13번 후보. 김정선 후보는 그만두셨습니다. 사퇴하셨고. 14번 윤홍식 후보. 적폐청산 양심국가. 양심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양심. 그래서 낙하산 인사 배제 이거 공무원들이요. 유관 사기업에는 아예 이직하는 걸 불허한다. 이거 아주 셉니다. 그러네요. 공기업 민영화 중단. 4대강 사업 결과 전면 제조사. 15번 김민찬 후보. 아마 이분은 무슨 장인 쪽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선거 공약을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설명드릴 게 많지 않습니까? 선거 공약은 안 나온 분도 계시고. 세계 명인의 명예총재. 대한민국 명인의 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지율 0%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렇죠. 기탁금 3억 원을 내고 나오는 건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여러 번 듣긴 했어요. 그냥 내 명함에 한 줄 이 정도는 집어넣으면 좋겠다. 까짓 거 3억 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건 같고. 뚜렷한 목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10번 김선동 후보 같은 경우는 민중연합당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유일한 진보진영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1만 원 노동법원 설립 등 노동자와 서민 중심의 사회개혁을 구호로 내버렸죠. 과연 이것이 출마 진짜 이유이냐. 어떻게 보면 진보 정치를 살려내야만 되겠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이건 박근혜 정부의 이 공작 정치에 의한 거지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구심점이라도 조금 확보를 하고 다음 총선을 기대해보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기호 8번 장성민 후보는 사실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려고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마는 입당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직접 당을 만들어 대선 출마했는데 계속되는 정치 행로를 위해서 미리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같고요. 늘 푸는 한국당의 이재호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체제 혁파 적폐청산의 칼날이 이제는 이명박 정부 쪽으로 향합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4대강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방산비리 해외 자원개발비리에서 이게 mb정부 쪽으로 칼날이 오는 걸 미리 차단하려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정권교체가 같은 당에서 됐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 못했던 걸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조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명박 정권 하의 세력들을 어떻게든 다시 모아가지고 힘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늘 푸는 한국당이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13번 후보가 사퇴했어요. 14명. 혹시 사퇴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서운해할 후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른 정당에서 자기 후보를 내려가라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요? 유승민 후보. 지금 후보들을 합하자는 것은 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반기문을 띄워봤다. 오세훈을 띄워봤다. 안 되니까 황교안. 안 되니까 홍석형까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지금 후보 단위라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는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쭉 덩치들이 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경선을 통해서 누가 되든 이렇게 됐으니까 후보 단위라 얘기가 없었는데 반기문 오세훈 황교안 홍석현으로 이어지는 보수 후보의 큰 덩치가 사라지니까 이제 보수 후보를 묶어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입장이 다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같으면 홍 유 조원준 남재준 다 묶었으면 하는 건데 안철수는 빼고 이런 거고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에다가 유승민 후보가 포기하고 살짝 붙으면 좋겠는데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 바른 정당은 안철수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까지 셋을 묶어가지고 반문재인으로 묶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후보자가 워낙 강하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위라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보수 연합을 크게는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를 빼고 나머지 사람으로 보수 연합을 하려는 측은 보수 연합으로 묶어놔야만 적폐 개혁 과정에서 보수 세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거에서 뭔가 건져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안철수 후보를 집어넣으면 이게 호남 중심 단위라고 됐기 때문에 영남 세력들이 오히려 분열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지를 제대로 안 해 줄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데 그쪽하고 뭉쳐봤자 보수 세력의 어떤 지분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빼고 하고 싶어하는 쪽이 있고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김무성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어차피 tk 쪽이 아니고 부산 경남 그리고 거기에 수도권을 얹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까지 다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절대 아니라고 딱 자부 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작부터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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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가 또 꿈꾸고 있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김종인 씨를 영입한 걸 두고 이건 통합정부를 구상하는 용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를 그래도 땡기려면 누가 빅텐트를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참 난감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유승민 후보를 끌어내리고 자유당 바른당을 묶어버리면 지분이 한 15% 되거든요. 지지율이. 그걸 가지고 국민의당에 가서 우리가 15% 묶어 갖고 있는데 그대들의 한 30%하고 묶으면 당선 가능성이 있어. 이게 이제 김무성 씨 쪽의 꿈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군부를 떼고 싶어하는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이번에 안 나왔죠? 아, 예. 역시 이분이 안 나오니까 대통령 선거가 빛을 못 바라고 싶습니다마는. 이분은 지금 선거법 걸려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7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하고 결혼을 약속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번에는 못 나오고요.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기자들이 가서 만나니까 내가 대선에 출마했으면 안철수 문재인은 내 경쟁자가 못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튼 3년 안에 또 자신을 만나게 될 거라고 유권자들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기자조차 함께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가 비영남총리. 계속 헷갈려. 비영남총리를 비호남총리라고 한번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조경훈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바른 지적. 고맙습니다. 정정하고 가죠.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수첩이었습니다.